포켓몬 꼬부기 한정판 코르그 클립 튜너 네, 안녕하세요. 출미들팀의 성지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포켓몬 꼬부기 한정판 코르그 클립 튜너입니다. 피치클립2 인데요, 얇게 나오고 해서 모델 자체가 굉장히 사랑받았던 그런 코르그 피치클립이에요. 지금 4가지 모델로, 포켓몬의 모델로 지금 출시가 되어 있어요. 얘는 꼬부기,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짜자잔! 4가지 모델이 더 있죠. 초록색은 이상해씨, 그리고 주황색은 파이리, 파란색 꼬부기였죠? 그리고 노란색은 피카츄까지 피카츄는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컴팩트하고 얇게 나와서 그리고 클립의 튜너 안에 부착되어 있는 고무바 자체가 너무 튼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주파수 영역에서 좀 더 향상된 그런 탐지 정확도를 가지고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건 한정판이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뒤에 보시면 여기 전원 버튼이 딱 있죠?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눌러주시면 바로 전원에 포켓볼이에요. 포켓볼이 딱 열리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튜닝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바로 튀는 튜닝이 맞으면 양쪽 포켓볼이 깜빡깜빡거리네요. 네, 이렇게. 포켓볼로 또 이렇게 해놨어요. 진짜 귀여운 거죠? 네. 뭔가 놓치기 싫은 귀여움이라고 해야되나? 네. 포켓볼로 해놨고요. 네, 이게 다예요. 그냥 정말 직관성과 심플함과 그냥 디자인으로 승부를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요. 배터리로 24시간 배터리 수명이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한다고 하면은 튜닝하는데 뭐 길어봤자 정말 길게 하시는 분들 5분도 하시지만 거의 뭐 1분 안에는 끝나니까 네, 굉장히 긴 수명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켜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동으로 꺼져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리버스 모드가 있어요. 왼손잡이 기타용으로 지금 이건 오른손잡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왼손잡이 기타용으로 하려면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거꾸로 껴볼게요. 거꾸로 낀 상태에서 얘를 꾹 눌러주시... 아니, 꺼졌네요. 네, 다시 키고 꾹 눌러주면 킬때 꾹 눌러주시면 돼요. 꺼졌잖아요? 킬때 이거는 지금 이거잖아요? 다시 꺼. 그리고 꾹 눌러주면 오, 왼손잡이야. 오케이. 보이죠? 반대로 됐어요, 지금. 그쪽에서 보이면... 네. 그쵸? A가 제일 중요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왼손잡이 기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리버스 모드가 있다는 거. 네, 굉장히 사소한 모드지만 여러 가지 연주인들의 그런 상황을 고려한 그런 기능이죠. 이게 가격대는 3만 1천 원 정도인데 지금 할인가로 2만 3천 6백 원?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판 꼬부기와 우리 캐릭터들이 있는데 한 2만 원대 정도의 이렇게 컴팩트하고 기능성 좋은 클립투너를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네. 코르그 포켓몬 꼬부기 한정판 클립투너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